좋은 일이 있는데요. 용혁야! 야, 아무리 업소적으로 지금 어리 학교가 뭐냐 쪽팔리기에. 학교에서 문제합니까? 돌발성 난청으로 쓰러진 이후에 청력을 잃었어요. 야구선수 맞어? 배알이 꼴려 죽겠지? 니들이 들을 수 없다는 거 잘 알아. 이상하게 들릴까봐 소리내기 무서워하는 것도 알아. 하지만 가슴에 울리도록 소리를 찔러! 으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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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화시지마! 그 학교 애들하고는 달라. 가뜩이나 성치도 않은 애들이 다치기라도 하면, 야구부 존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. 쟤들도 니들만큼 땀 흘리고 왔거든? 일어설 힘 맞아 뺏으면 안 되잖아, 이 시방새들아! 으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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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!